박지훈씨 박지훈씨 안녕하세요 중앙에 자리해주시구요 감사합니다 먼저 왼쪽부터 바라봐주시죠 지난 3월 발매된 첫번째 미디앨범 어클랍을 통해서는 신비로운 소련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이번 앨범을 통해서는 과연 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중앙도 한번 바라봐주시구요 감사합니다 파트를 또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손도 한번 흔들어주시죠 예 손인사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메이 여러분들께 사진을 통해서 인사 건네주세요 정말 이번 앨범 오래 기다리셨거든요 네 우측도 한번 바라봐주시구요 또 이번에 머리를 예쁘게 탈색을 하고 나오셨습니다 네 확실한 비주얼적인 변화를 꾀하신 것 같은데요 몽환적인 느낌이 물씬 듭니다 좋습니다 우리 지훈씨 자연스러운 포즈 해주셨구요 이번에는 아 저장도 아 저장의 일부를 포즈로 녹여내신 것 같습니다 예 와우 네 오늘 의상과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포즈입니다 좋습니다 네 지훈씨 아직 들어가지 마시구요 어제 아이돌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 애교졸업 철회 선언을 하셨더라구요 나 다시 애교장인으로 돌아오겠다 하셨거든요 오늘 기자님들 앞에서 다시 돌아온 애교장인으로서 윙킹의 모습 마음껏 좀 마음껏 좀 혼내주시죠 예 기다려주세요 예 네 우측부터 왼쪽도 예 돌아왔습니다 애교장인이 돌아왔습니다 네 두 번째 미니앨범으로 컴백 애교장인으로 컴백 예 기자님들도 팍 끊고 계시네요 예 지훈씨의 모습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기자님들도 충분히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훈씨는 다음 무대를 위해서 예 우리 뒤로 회장에서 준비해 주시구요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우리 지훈씨 5 안내 2 3 2 3 4 4 5 5 6 5 4 5 6